어떤 분들이 오시는 거죠? 네, 버스터즈의 무대인데요. 리더 지은, 민지, 라미, 타카라, 세이라 5명의 멤버가 하나의 빛이 되어 무대를 선보입니다. 특히 멤버 등 세이라 선배님은 저희 학교 졸업생이시고 타카라 선배님은 저희 학교 재학생이라니 아이돌과 같은 학교에 다니고 무대를 직접 볼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하기만 합니다. 네, 그렇겠네요. 버스터즈는 대한민국 문화연예대상, K-POP 신인상, 가수상, EM&K-POP상 여러 수상 경력이 있는 믿고 보는, 믿고 듣는 비주얼 그룹입니다. 선생님, 더 이상 시간을 끌면 안 될 것 같아요. 모두가 못 빠지게 기다리고 있어요. 네, 그럼 바로 만나볼까요? 바우스터즈입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이거 진짜 뭔지 모르겠습니까? 네, 어우 여 ub교ist 포 땅에서 너무 minimize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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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파주요구 여러분 저희는 파주요구 지금 현재 다니고 있습니다 학생입니다 파주요구 학생입니다 이렇게 학교에서 축제를 한다고 해서 저희 버스터즈가 출동했는데요 여러분 저희 버스터즈 만나서 어떠신가요? 좋아요 근데 안 추우세요? 어떻게? 따뜻하게 해야되는데 그죠? 버스터즈가 더 추워보여 버스터즈가 더 추워버린다고요? 저희는 지금 춤추어서 괜찮아요 저희는 따뜻해요 우리 여러분들도 함께 저희와 춤추세요 그러면 더워지실거에요 맞아요 맞아요 여기 저희 방 친구들이 있는데요 안녕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시만요 빨리 와 어디야 여기 뒤에 있습니다 잠시만요 없어졌다 한 명이 없어졌어요 네 그럼 저희 한번 자기소개 해볼까요? 네 네 저기 언니부터 안녕하세요 저는 파주요구 자록세세라 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버스터즈 타카라입니다 네 바투나예요 바투나이 쨍이 저 타카라예요 안녕하세요 제가 진짜 타카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오사카에서 왔습니다 3학년 1번 10번 타카라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버스터즈의 3학년 2번 13번 13번 아니요? 봐봐 몰라 13번 아마도 13번 지은입니다 와 아마도 13번은 뭐야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국에서 온 19살 하야 나은 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 2반 14번 poisoning 진짜 있네요 우리 친구가 깜짝 놀랆네요 너 친구 없어? 정민지 친구 없었는데 있었어 정민지 친구 아니다 저희는 버스터즈 친구예요 알겠죠? 네 그럼 допéviga 저희 다음 노래 한번 가볼까요? 아니야 저희 다음 노래 한번 가볼까요? 좋아요! 무슨 노래에요? 다음 곡은 낑낑플러비스입니다 렛츠고 여러분 추울 것 같은데 좀 같이 열기를 따뜻하게 입으세요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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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지 잡고 너의 두 손이 잡고 영원히 모시지 이 손을 잡고 모라처럼 다윈쳐 그 주말이 이 손을 잡고 U-uh, oh-oh-oh You know you're a kitty-o-oh End your face well We were never letting you go Come on, let's go Think your promise onde jolly 새가 우리에게 늦어 leisten, yeah Think your promise 같은 꿈 1까지 계속해서 그 언젠까지 눈빛이 돼야 나는 Sunday 아무리 떠나고 난 Sunday 손가락 팔고 약속한 시간에 오해, 인간으로 stay 별받아 구별한 너의 두 손을 잡고 영원히 모시진 이 손을 붙잡고 널 맞춰려, 빨리 잡지 말리 우아, 우아, 우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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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You know you are hitting me up, low Bring your taste up We will never let it go Come on, let's go Thank you for this, 깊은 저리 네가 울릴게, 때려지게 Thank you for this, got you cool around '? So sociable baggy new 동작 Give your love, then Gameanca Check out 난 겁이 날 때 Don't give me a shot 네가 내가 있어 내 곁에 정해지는 건 처럼 나의 소환자 어디라도 새로워 I got it in my way Come on, let's go! Thank you, promise 다시 마법처럼 새겨 우리의 배거지 Thank you, promise 빛이 빛이 빛처럼 빛이 끓여 우리의 그대처럼 빛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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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 잘한다 저희는 더워졌어요 너무 많이 여러분들 즐거우신가요? 네 진짜인가요? 네 좋아요 좋아요 선생님 보고 계시나요? 저희 오늘 출석되나요? 출석 인정해주세요 미인정말고 인정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되게 좋네요 이번 연도에 저희가 벚꽃길 축제 같다고 했잖아요 그때랑 다른 느낌으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또 뭔가 무대도 업그레이드 됐고 조명도 있고 공연합니다 저희 지금 이제 마지막 무대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진짜 고3 여러분 수능 화이팅 화이팅 열심히 하는 거 알고 있거든요 화이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정 화이팅합시다 언니도 화이팅 지윤이도 화이팅이야 나는 아니 지윤이는 수능 안해? 네 모두들 화이팅 그럼 모두들 화이팅 화이팅 맛있는 거 드세요 여기 위에 맛있는 거 많은 거 같아요 민지밤 제 친구가 아까 전에 탕후루를 줬거든요 진짜 감사합니다 민지 친구가 여기 계시면 진짜 감사하다고 아 저기 고마워 진짜 고마워요 네 친구들 짱이네요 탕후루 진짜 너무 잘 만들어요 진짜 대박 자게 차려도 될 듯 와 진짜 짱짱짱 짱이에요 그럼 이제 마지막 곡 해볼까요? 어 가기 싫지만 마지막 곡 하죠 한번 해볼게요 빨리 해볼게요 마지막 곡은 뭐에요? 저희 버드터즈 아이야라는 노래인데요 여러분 아이아 아이야따 해주면서 마지막까지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렛츠고 가와이 가에 들어와 그 손을 헤엄치나 봐 너 어른이인 척해봐靴 어 니 앞에선 아이야라 두 가와 т gotxing 하고 이해했다면 입거리 위로 하고 웃어줄 때면 난 몰라 네가 알까 어쩌면 좋아 난 솔직하기 싫은데 원 투 네가 내 맘 될 것 같아서 아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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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내 맘을 굽질러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알다 넌 불려 눈치고 먼저 오늘 꿈은 별 절소 지금 내 맘 아니야 지금 소리가 들리던 넌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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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불려 눈치고 먼저 오늘 밤은 다 절소 Stop! 잠깐 이 정도면 난 다 못해 너 같은 데 여태 모르겠어 때만 알면서 모른 척한 거라면 진짜 넌 낫어 그럼 내가 뭐가 돼 그럼 별을 너한테 사실 이런 다 알지 이런 일은 많지 그냥 답을 해도 써야겠어 이미 난 볼래 입술에 뭉쳐 밖으로 삐져 있으면 뒤에서 나로 봐 하고 안아줄 때면 난 몰라 이 아야! 아야! 막창에 줘봐 너무 네가 나면 싫은데 1, 2! 네가 내 맘을 굽질러서 난 아야! 아야! 네가 내 맘을 굽질러서 난 아야! 아야! 어떻게 할까 아야! 넌 코미를 알아 아야! 너무 떨려 난 참 꿈없자 우린 따라가는데 차였어 Can I get a moment 또 심으러 재고 있는 네 꿈에 한 번 째 One more chance 내 목소리가 들리고 있을지 몰라 날이 몇 시 부는 바람에 이 말 전하고 싶은 걸 너를 사랑한다고 1, 2! 네가 내 맘을 굽질러서 난 아야! 아야! 네가 내 맘을 굽질러서 난 아야! 아야! 어떻게 할까? 아야! 넌 코미를 알아 아야! 너와 풀려 난 참 꿈없자 오늘 밤은 다 잤어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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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소리가 늘 일견던 나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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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지금까지 버스터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와이! 하와이! 좋지! 도전한다! 언니! 와! 버스터즈의 무대 직접 보니 확실히 다르네요! 네! 맞습니다! 상품하고 톡톡톡의 비주얼 그룹 버스터즈의 무대 잘 보았습니다! 바로 이 열기에 이어서 새로운 무대를 시작해야 할 텐데요! 네! 문산제일고에서 온 힙합보이들의 무대